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얼음! 땡! 할구요! 안녕! 헤이 지니의 지니! 내가 누구? 바로 럭키황이! 오늘 지니가 강의와 함께 빠밤! 짜잔! 리얼의 시리얼을 해볼거에요! 강의 준비됐나요? 그럼요!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가자! 자 지니랑 강의 앞에는 이렇게 우유가 있어요! 왜 우유가 있을까요 강의? 마시라고! 그렇지! 근데 마시는데 시리얼과 함께 먹는거에요! 시리얼 엄청 좋아하지! 그치 강의와 지니의 어렸을때 아침에 시리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! 언제?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첫번째 시리얼을 주세요! 주세요! 맞으면 안돼! 아 보지마! 어 왜 안돼요? 마위바위뽀! 예! 강의 왠지로 과일 냈지? 아니 뭐 사과 없잖아 이거는 저도 이겨서 사과이 없어! 지니는 이거 준비! 하나 둘 셋! 우와 너무 예쁘다! 이것 봐요 친구들! 이거 폼폼이네! 난 먹을 수 없는거네? 알록달록 폼폼이와 지니가 먹을 수 있는 시리얼 나왔는데 이것 봐 친구들!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죠? 어 뭔가 엄청 작은 그런 개고리알 젤리! 그건 내 색깔이 엄청 엄청 많죠 친구들? 자 그러면 지니가 한번 우유를 말아서 먹어볼게요 대박!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코코볼이랑 진짜 똑같다 색깔은 여러가지 색인데 코코볼 맛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? 아 그러면 하나씩 먹어봐 색깔별로 이게 맛이 다 다른가 다 똑같아 색깔만 달라 하지만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 아쉽다 첫번째는 못 먹었네 그래도 지니의 리얼에는 가면 갈수록 맛있는 거잖아 그만 먹어 다음 시리얼을 주세요! 주세요! 자 가위가위 보 가위 바위 보 역시 오늘 왜 지니 다 이기지? 신기하네 이번에는 이거?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? 시리얼이 무거운 건가 보지 이거 더 무거운데? 이거 엄청 힘들어 나 땀났어 방금 자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시리얼이 나올지 하나 둘 셋! 내가 좋은 거 아니야? 이게 시리얼이야 대박 이건 과자야 쿠키 시리얼인가 봐 쿠키 과자 우리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? 강희는 시리얼이 아니니까 못 먹지 우를 아 시리얼이 시리얼은 우리랑 같이 먹어야 돼? 아 시니만 먹을게요 아니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 쿠키가 시리얼로 되어 있지? 심지어 쿠키랑 생긴 것도 엄청 비슷해 이것 봐요 친구들 이게 쿠키랑 그 다음에 지니가 들고 있는 이게 쿠키 시리얼이죠 근데 엄청 비슷하죠? 음 무슨 맛이 너무 궁금하다 친구들 지니가 이번에 먹게 될 시리얼은 바로 쿠키 크리스 과연 쿠키 맛이 날지 솔직히 다 맛있는 건 아니겠지 우와 강희 진짜 맛있어 쿠키 맛이 아니야? 그럼 여기 있는 건 초콜릿이지? 응 얘는 초콜릿이 아닌 거 같은데? 아니 그럼 강희가 좋은 거네 이번엔 여호 자 다음 시리얼을 치세요 배고파 배고프지 강희가 그러니까 잘 고르란 말이야 까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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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빵 우와 대박 내가 강희 이렇게 이기다니 그래 좋았어 강희 꺼 치세요 시리얼 하나 둘 셋 이야 대박 이거 또 무슨 시리얼이야 엄청 독특하다 우와 여기 보면은 이 시리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있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이거 마시멜로우인가? 뭐야 근데 왜 강희가 나온거야? 그때 목에다 팔찌를 차고? 아 럭키 참 럭키? 럭키하면 강희인데? 그러니까 강희가 나왔네 아 럭키강희 세상에 여기에 들어있는게 마시멜로우 맞네 유니콘이 그려져있고 뭔가 엄청 비속무리하게 생긴 유니콘이죠? 자 그러면 지니가 우유를 넣고 한번 또 먹어볼게요 마시멜로우가 들어있다니 그럼 먼저 마시멜로우 빼고 이거를 먼저 먹어야지 우리가 같이 먹어야지 아니야 그 호빠이의 벨사터처럼 이걸 먼저 먹고 왜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지 알겠다 이게 무슨 맛이야? 마시멜로우랑 같이 먹어봐 그럼 마시멜로우랑 같이 먹어봐 우와 마시멜로우 식감 대박이야 들려? 와 이건 진짜 꼭 들어야 돼 들려? 자 그럼 다음 음식을 주세요 주세요 와 근데 신기한게 아니 맞지 마 아니 신기한게 어떻게 나 한번도 못 맞추지? 그러니까 오늘 되게 그렇다잉 자 그러면 까위바위보 우와 하위바위보도 다 쪘어 이거 이거 그럼 난 이거 별로지? 내 끼 시리얼이야? 어 어? 강이가 지금 친구들 진이 눈 잘 먹어요? 그거 할거야? 자 친구들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게 뭐야? 아마존이야? 원신이다 어? 그럼 이건 뭐야? 원신이 먹는 밥이야? 프루티패블스 과일맛이 나는 조약돌? 우와 색깔은 근데 진짜 이쁘다 강이 그거 목에 걸어봐 그럼 원신치않고 이거 안들어가 거짓말하고 있어 강이 아 그렇게 되는구나 거짓말하지마 왜 그걸 하지? 야! 아이 뭐야 봐봐 봐봐 뭐야 너 물어보려주세요 누구냐고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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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냄비 강이 어? 이쪽 손 올려봐 나 붙어 아 니가 올리래잖아 대박 진희들 강이가 너 뭐올라 이 시리얼이 안나가지고 진이가 우유를 다 먹었어요 강이 걸로 맛있게 할거만 제대로 해 지금 다 알아듣겠어 완전 맛있어라고 하셨어 다음엔 나도 줘 나도줘? 어 전 바보랑 사랑하네요 여러분 눈물에 당하면 더 뭐였봐 혜구야 진희가 원래 이런 쨍한 색을 좋아했는데 초록색, 빨강색, 분홍색, 노란색 다 있죠 친구들? 가위 먹어봐 뭔 소리야 손으로 먹어야지 옛날에 석귀시대 이럴때 이런 숫가락 없었어 나도 너무 웃을 줄 알아! 손으로 먹었고, 너무 웃을 줄 안나 봐. 이거 뿌린다, 왜 나와? 으악! 안 된다! 많았다고? 자, 이제 마지막 시리얼을 주세요! 그만해! 주세요! 이번에는 강이가 고르게 해줄게. 이거! 왜냐면 한 번도 안 먹었으니까. 이거! 왜 이거야? 뭐 이거 골라나, 이거 골라나, 어차피 뭐... 보글보글데 뭐... 내 말 때는 강이가 오늘 별로 식욕이 없네. 아, 식욕 많아, 지금. 많아? 확실해? 그럼 지니가 먼저 볼게. 친구들 봐봐요. 나 이제 딜을 해. 난 안 바꿨으면 좋겠다. 아, 나 바꿨으면 좋겠다. 어? 나 지금 뭔가 느꼈어. 그래, 바꾸자. 아, 진짜? 하나, 둘, 셋! 됐다! 야, 나. 야, 나. 야, 나. 야, 나. 야, 나. 야, 나. 친구들, 지니가... 세상에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다. 나 사실 시리얼을 먹고 싶었어. 지니가 아까 이거 살짝 열었을 때 향이 확 왔어. 응. 와,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. 대박! 지니 구슬 아이스크림이에요, 친구들! 근데 세상에 맛별로 있어, 심지어! 드디어 내 우유를 한 번 쓰는 거야, 지금! 됐다! 우와, 얘 진짜 특이한 맛이다. 구슬 아이스크림 시리얼이에요. 엄청 특이하죠? 이거 코코벌이야. 코코벌이야? 색깔만 다른 거야? 진짜 먹어, 코코벌이야. 아, 진짜? 컨셉만 달랐네. 약간 향만 좀 바뀌는 건데 맛은 코코벌이야. 대박, 지니도 먹어볼래. 향은 좀 나, 확실히. 구슬 아이스크림 향은 좀 나는데, 코코벌이야. 지니야, 이거 먹어볼게요, 지는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이! 가위바위보이서 진 사람이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이랑 구슬 아이스크림 시리얼이랑 섞어 먹자. 가위바위보이서 진 사람이? 가위바위보! 예스! 강이형으로 진다, 이다. 이렇게 해라. 여기다가 넣어서. 그렇지! 무슨 맛이야? 시원한 고구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Rouxs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들께影片